반갑습니다. 자, 2019년 10월 22일 갑술월 임진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0월도 하순으로 접어드렸던 지금 10월 8일 밤부터 정확히 밤 11시 넘어서부터 11월 8일 새벽까지 저희는 갑술월에 지금 속해 있고요. 이게 갑술월이죠. 흐름이 있습니다. 신금이 9일 이미 지났고요. 정화도 지금 녹화를 하는 이 밤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돼요. 이제 저희는 본기인 무토를 맞이할 겁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점이 21일 저녁이라서 녹화하는 시점까지는 정화 기간 안에 있을 거고요. 이거를 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개념이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대상은 아니에요. 약간 명리를 아시는 분들 이제 막 기초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댓글 달지 마세요. 제가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위주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정말 모르시면은 아래쪽 향하는 이 핸드폰 오른쪽에 보면 있잖아요. 자세하게 보는 거 이걸 클릭하셨을 때 링크 안내들이 쭉 있어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분들이 어떤 타입이냐면 잘 안 읽어보시는 분들 띠별로 해달라고 떼쓰는 분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은 댓글 달지 않고요. 오늘 제가 댓글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오전에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어떤 분이 봐달라고 이렇게 댓글을 두 분인가 적으셨어요. 그걸 제가 상담 시간 때문에 늦게 봤는데 그 아래쪽에 제가 댓글을 클릭해서야 봤거든요. 명리를 공부하셨다고 최근에 댓글을 다른 영상 아래에 달았던 분인데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분들 아래에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본인이 공부를 얼마만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정식으로 상담 신청하신 분들도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겠다고 보장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댓글 달았던 분들의 선택사항이시겠지만 저는 그건 좀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의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봐드릴게요. 라고 달아드리는 거 그걸 쫓아다니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은 죄송하지만 차단했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명리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비밀이거든요. 1대1 상담이에요. 사주 자체가. 공개 채팅장에서 제가 아주 가끔하죠. 그렇다고 이제 막 다 적으신 분들은 거의 안 봐드려요. 왜냐하면 본인의 명식이 다 나오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만 방송 보는 게 아니고요. 좋은 사람들만 제 카페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분들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의 개인 정보잖아요. 자, 무토가 이제 들어올 건데 얘기가 좀 사설이 길었네요. 오늘은요. 지금 에너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약간 불편한 흐름이 있어요. 이게 청간을 보게 되면요. 한쪽이 한쪽을 망치는, 덮어버리는 에너지 흐름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환경은 또 어떤 환경이냐면 지금 보면 기해년이잖아요. 기해년이고 임수가 이제 세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갑술월이에요. 이제 수균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수균이 더 세져요. 점점점점 세지고 임진일입니다. 더군다나. 진토수균은 또 개수가 있죠. 수가 세진다는 것은 수가 반갑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가 반가운 분들 나의 수가 헝커러지지 않도록 물상으로 보면은 녹았을 때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반갑죠. 자신의 형태를 유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극가곡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오늘 운세가 아주 좋은 분이 계시고 아주 좀 별로인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파트가 있고 아주 도움을 받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극가곡으로 나눠집니다. 오늘의 에너지는. 이제 갑일관 시작할게요. 갑자일주, 갑인일주, 갑신일주 이런 갑인, 갑목이죠. 갑이나 을이나 다 갑목인데 편인이 오늘 쇠지에 앉은 날이에요. 미래를 대비해서 헤드헌터를 통하거나 아니면 예전 같이 회사 다녔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면접 날짜를 받은다거나 혹은 미리 이제 다음 프로젝트 갈 걸 대비해서 계약에 유리한 환경을 본인이 다 세팅을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내가 움직이게 되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건데 이때는 뭐가 필요하고 이때는 뭐가 필요하고 장소는 어디가 유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환경을 세팅해두는 날이고요. 든든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내가 뭔가 든든하게 세팅을 하는 날이다. 그리고 거래나 계약, 회의, 미팅 이거 다 거래죠. 거래나 계약 시에도 굉장히 오늘은 유리한 흐름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오늘은 굿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이익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의리감 볼게요. 의리감 분들은 정인이 오늘은 관대지에 앉은 날이에요. 정인이 관대지에 앉았는데 과정이나 노력은 어마어마한데 아니면 평상시와 같거나 문제는 결과가 좀 별로예요. 결과가 불안정하고요.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상의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덤빈다는 거니까요.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병자일 줄 하든가 병술일 줄 하든가 병신일 줄 하든가 많겠죠. 평관이 관대지에 앉은 날입니다. 병화분들은요. 외부에서 나의 일 내가 의뢰했던 일을 잘못 처리하거나 쇼핑몰에 주문한 물품이 오배송이 될 수가 있어요. 별로 좀 반갑지 않은 거죠. 병화 입장에서는 병화분들은 완벽한 걸 좋아해요. 내가 완벽한 걸 추구하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웬만하면 좀 딱딱딱딱 아기가 맞는 게 좋은데 내가 한 것만큼 안 돌아가면 짜증난단 말이죠. 병화분들은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 병화분들 입장에서 그래요. 병화정화 다 그래요. 또 외부에 외출을 했을 때 간단하게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어요. 뭘 사러 가셨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옆사람이 너무 좁게 주차를 해가지고 물을 열면서 쿡 하고 내 차를 찍은 거예요. 그것처럼 시비라던가 대립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은 외출을 좀 상가하시고 말과 행동은 되도록 감정표출이 되지 않도록 무겁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병화분들 욱할 때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표정과 행동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요. 자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병화분들의 부위에서는 조금 점잖은 편이긴 해요. 정관이 쇄지에 앉은 날인데 오늘이 사업이나 일적으로 도움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안티가 많았던 정화분들이라면 오늘은 회사 주변 직원들 중에서 소리 없는 내 편들의 응원과 존중이 이어져요. 무심하게 커피 한 잔 갖다 준다거나 무심하게 내가 복사해뒀던 거 복사기 위해 이렇게 막 쌓여 있는데 부서들마다 다 하고 금방금방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서 챙겨가지고 내 자리 위에 놔두는 거 이런 거 되게 고맙죠. 내 전화 땡겨 받아주는 거 이런 소리 없는 응원이랑 존중이 이어지는 좀 고마운 날이에요. 막 누가 유난 떨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조용조용하게 도와주는 거죠. 이제 묻어보겠습니다. 묻어분들 최근에 계속 일에 시달리실 텐데요. 편제가 들어왔고요. 편제가 관되지 않는 날이에요. 이성운이랑 일에 대한 것이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일에 대한 흥미도 떨어져요. 이성운이 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데이트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나아요. 피곤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잘한 실수 또 깜빡깜빡해요. 건망증 웬만하면요. 누구나 다 쓰시겠지만 원노트라던가 아니면 요즘 노트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그런 메모를 좀 활용을 하세요. 이 건망증이 올라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깜빡깜빡 정말 깜빡깜빡 팀장님한테 전해줘야 되는 중요한 전화권을 내가 땡겨받았는데 내 업무 하다보니까 깜빡했어요. 몇 시까지 전해줘야 되는데 안 되죠. 이랬을 때 특히 나만 일하는 게 아니니까 서로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메모 특히 중요합니다.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시고 메모에 의존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토입니다. 저도 기토 일간인데요. 기토분들은 오늘 임수가 들어온 임진일이니까 정제가 쇠지에 앉은 날이 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친정에서 또 남자분들은 친가에서의 도움이 들어오는데요. 주로 어르신들이 갑자기 식사 약속을 잡는다거나 혹은 작은 쿠폰이나 선물들이 들어와요. 식사나 선물 대접들이 들어오고 혹은 영화 쿠폰 같은 것도 들어오겠네요. 본인의 상황이 상관없이 나이가 좀 위에 있는 사람들 연장자들로부터 도움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같이 밥 먹자. 같이 식사하자. 아니면 선물 세트 들어왔다고 여분이 있다고 나눠주겠다고 메시지가 올 수 있거든요. 주소만 찍으라고 그냥 선뜻 받으시면 되세요. 자 이제 금일간 할게요. 경금입니다. 경금분들은 식신이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그동안 준비해왔던 일이 드디어 구체적으로 좀 갖춰져요. 물론 나의 일은 아니고 사업하신 분들은 나의 일이 되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운세 보시는 분들 직장인분들이 많으시죠. 업무 환경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일을 인수인계 받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사장이다. 아래에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갑자기 나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을 인수인계 받는 대표님도 계실 것 같아요. 갑자기 그만둬버리니까. 또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프리랜서분들 작가분들 안무가라던가 뮤지션이라던가 이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의 동정업계 다른 사람의 사업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하시게 됩니다. 벤치마킹이죠.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저작권 침해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금 보겠습니다. 네, 신금분들은요. 오늘 상관이 들어왔고요. 임묘지에 앉은 날입니다. 상관이 임묘지에 앉았다는 것은 오늘 뭔가 모으게 되실 텐데 일은 하나를 주제로 해서 엄청 집중하시게 될 것 같고요. 또 물건은 외투를 사시게 되면 같은 색상이나 같은 사이즈로 여러 벌 주문하시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본인이 실수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가족 거를 대신 주문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본인 거 하시면서 나는 S 사이즈 다른 사람은 라지 사이즈 이런 식으로 사이즈만 다르게 해서 여러 벌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신발도 포함이고 자파도 포함이고 물품에 해당하는 건 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일만 하시게 된다는 거는요. 오늘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잣일들은 그냥 다른 직원들한테 분배를 하시게 되고 나는 정말 딱 하나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것저것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일간이죠. 네.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일간 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지요. 이거를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이 인묘지에 앉았죠. 가족이나 친구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좀 우울한 소식을 듣게 되실 텐데 어떤 분은 갑자기 상가집에 갈 수 있고요. 혹은 내 가족이나 친구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울해요. 옆자리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할 수 있어요. 또 내 가까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상가집 그런 좀 슬픈 소식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남기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개수분들이죠. 겁제입니다. 겁제가 양재에 앉은 날이고요. 나를 아는 사람들 거리에 상관없어요. 가까운 사람들 멍은 사람들 일단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소식을 듣고 나의 상황을 듣고 일자리를 주선해 준다거나 뭔가 장기적인 도움을 주려고 혹은 내 대화를 들어주려고 술 한잔하자 이렇게 오실 수도 있어요. 또 금전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도움이죠. 심사숙고해서 그런 도움은 당연히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 정모 신청 받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이번 주 토요일 정모가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평일에도 정모가 있습니다. 미리 미리 신청 받고 있으니까 제 카페 링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제 영상 링크 말고 쭉 보시면 커뮤니티라고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 가시면 제 정모 신청 링크가 있어요. 서울에서 하게 될 거고요. 밥 먹고 커피 먹고 같이 수다 떨면서 제가 주역 점수 받으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